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21년 4회입니다 자 연소공학 연락학 계책방법 열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 열설비 설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과목 4과목 이게 법규죠 법규 공부하는 방법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법규 놓고 줄 치면서 외워봐야 그럼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줄 친 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줄 친 것만 그리고 기출문제 법규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연소공학 하면 각각 전부 20문제씩 나오지 연소공학에서 20개 중에 요거 한 12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3개 연락학 20개에서 요거 하나 더 14개 정도에서 봅니다 계층방법 20개에서 10개 정도 봅니다 열설비 재료 20개 중에서 요거 10개 열설비 설계 20개에서 요거 12개 근데 열설비 설계가 요즘 자꾸 이 앞에서 보면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은 요게 10개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요거 플러스 2 나오고 요거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되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혹은 찍어서 하나 맞으면 확실히 붙는다 이거를 뭐 17개 맞을래요 18개 맞을래요 그럼 안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지만 너무 구석챙이까지 하지 마세요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99점 맞으면 2개 붙은 거로 안 해주죠 자 그래서 한 12개씩 나가는 거로 보고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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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고 여기서는 10개만 넘으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보시려는 거야 자 1번 봅니다 연소공학 과잉공기를 공급하여 어떤 연료를 연소시켜 건연소가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O2, O2, N2가 16, 183입니다 최대 탄산가스 유른하고 나옵니다 그럼 최대 탄산가스 유른하니까 우리 공기비 있었지 공기비 이거 전번에도 나왔던 거야 공기비 M은 CO2분의 CO2의 맥시맘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식 얼마 외워야 돼? 21 마이너스 5 2분의 21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식 돌아가니까 우리 못 찾는 거야 CO2 맥시맘 구하세요 그러니까 CO2의 맥시맘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21 마이너스 5 2분의 21에 곱하기 CO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O2, O2가 몇 프로? 1% 나왔잖아 그러니까 21 마이너스 1에 21 곱하기 CO2 CO2 16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했더니 요게 얼마 나오냐 16.82번 맞았다고 됩니다 이건 맞아야 되죠 이거는 매번 나온다고 매번 나온다고 그래서 CO2 백신만 공식 외울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지 공기비 이거는 매번 나오니까 요 공식을 외우세요 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아주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1번 풀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전기식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기식 집진장치 포집 입자 직경이 3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이거 엄청 큰 거야 그럼 전기식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밑에 보니까 전기식 집진장치 코트렐 집진기 0.05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먼지까지 잡는 거야 집진효율은 99.9 엄청 좋은 거지 고전압장치 및 정전설비가 필요하고 낮은 압력 손실로 대량의 가스처리가 가능하다 전기식 집진장치로 가스처리도 가능하다 2번은 뭐 당연히 맞는 거지 0.05 마이크로미터야 0.05 3번 CH C2H4가 10g 연소할 때 표준상태 공기는 160g 소모되었다 이때 과잉 공기량은 몇 g이냐 공기 중에 산소 중량비는 23.2다 자 C2H4야 C2H4 이거 해줘야지 이건 기다렸다 푸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플러스 O2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 CO2와 플러스 H2O입니다 그럼 여기서 C 하니까 여기 몇 개 들어가? 두 개 그치? H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 O2는 얼마 들어가는 거로? 세 개 들어간다 그럼 C2H4는 12 곱하기 2 도하기 4 그러니까 이거 24 28kg인지 28 요건 16 곱하기 3이니까 36이 18 48kg 들어가는 거야 자 요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과잉 공기량 구하세요 하고 난 겁니다 그럼 과잉 공기량인데 거기서 산소 중량비 공기 중에 0.23.2% 나왔지 그럼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아 이거 틀렸네 O2가 16이 두 개니까 3 곱하기 16이 두 개 32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3 곱하기 32 미터 삼성인데 요 중량비로 나누면 0.23.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413 3.79 하고 나옵니다 자 요렇게 0.232 하니까 413.79 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탄을 몇 그램 뗀 거야? 몇 그램? 10 그램 됐잖아 10 그램 그러면 1 그램 뗄 때는 413.79 를 나누기 28 하면 1 그램 들어갈 때의 산소량이 되겠지 산소량 그리고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량비 과잉 공기량 0.232 해가지고 요거 공기량입니다 그래서 0.232 해서 과잉 산소 중량비로 되니까 요거 공기야 공기 28에다 곱하기 10 해줍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147.78 그램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몇 그램 넣었어? 160 그램 넣었으니까 160에서 빼기 147.78 그램을 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나와? 12.22다 이거는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2차 시험 공부하시려면 1차는 붙는 거로 하고 2차 붙으려면 연소공학하고 연력학 이거 엄청나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한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푸셔야 됩니다 거의 비례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푸시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풀었습니다